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치매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은 20%로 책정됐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10%로 정했습니다. 치매주치의를 이용하는 환자는 주치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 관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내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원, 2, 3분위는 108만원으로 동결됩니다.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4만 8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